성경 말씀 누가 보금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느니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너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느니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즘처럼 문이 안 열리고 길이 안 보이고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현실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현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맨정신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만 열리는 비밀 코드와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천국의 메스터키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믿어야 열리고 이루어지는 믿어야 이루어지는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난리예요 난리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일인데 아기 예수 소망, 사랑, 평화, 기쁨으로 오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니 믿고 그래야 살길이 열리고 주어지고 찾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내 힘과 지혜로 못 살아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합니다 마태봉 5장 6절 산상수원 8복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게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강하게 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편 23편에 영원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내 부족함, 내 간절함 모두 내 목자 대신은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함, 부족함이 없기까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 목말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 4장 19절에서 사도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어려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강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기쁨에 온다고 말씀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왕의 신화도 또 다른 데도 보게 되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식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신분고아가 없어요 인종 구별도 없어요 자식을 살려야 되는 부모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달라붙어요 끝까지 그 얘기예요 간절히 정말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영어로 earnestly, dilig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손을 쭉 내밀고 목을 쭉 내밀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삐죽삐죽하다가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손 내밀까 말까 자존심에 빠져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아들, 딸 고쳐달라고 하는 부모들의 심정처럼 최면 불구, 앞면 몰수하고 간절히 목말라, 악망하여 구하여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난리판에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도 이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신의 깔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찾을 수 없어 고통에 빠져 있는 인간이 요비예요 요비 성경에는 성경 전체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당한 인간을 뽑으라면 요비입니다 평생 벌어놓은 재산 쫄딱 망했어요 이제 다 키워넣어서 하나님이 축복 속에 사나 보다 했는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몹쓸 병에 걸려 길거리에 버린 신세 그렇게 되니까 아내도 저주하고 친구라는 것들은 와서 조롱합니다 특별히 믿음 좋다고 하는 친구들일수록 찾아와서는 복장 뒤집어 놓는 그렇게 조주하고 정죄하고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요비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좀 보여야 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만날 수가 없고 너무하셔도 잔인하게 아프게 힘들게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뒷바붙어 있어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할 때 있어요 근데 요비 울부지시면서 외친 말 가운데 정신 버쩍돼 만들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야 이런 말이 다 있네 23장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 왼손으로 일하신다 했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복받는 자리에요 좋은 자리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른쪽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왼쪽 사람들 사람들 어려웠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나몰라라 해서 지옥 간다고 하기도 하셨어요 항상 오른쪽이 좋은 곳이 일어나는 자리로 이야기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오른팔 대려고 오른벽에 앉혀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른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요비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고통당하고 자기 처지가 망한 상황이 되니까 왼쪽에서 일하신다 가만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사도가 우리 자기 육신의 가시로 인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찾는 것 우리가 원하는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잘나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고 이런 데서 찾아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자식들 자랑하던 것 건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었던 그 시절 회복을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찾아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들 찾아와서 교만하다 그러고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왜? 다 오른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 당할 때 더 아프고 기막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때로 가족이고 일가 친척이고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가족이 나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나를 더 억울하게 할 때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귀 영화 누리고 뭐가 잘 될 때가 이게 하나님이 가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게 처할 때는 그래서 저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이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에서만 하나님 찾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욕이 자기가 인생 바닥에 떨어지고 왼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왼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른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왼손으로 일하신다고 한 내용 그것을 사도바울은 찾은 거예요 담의 색상에서 꼬꾸라 떨어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찾은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된다고 고백하면 우리를 위한 복음이 여기 있는 것이 욕이니까 인간이 경험하면 안 되는 모든 절망과 고통을 살아나야 했던 욕이니까 하나님이 왼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욕이 발견한 것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체험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살게 된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즘 목회 스태프들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였다는 것 착각 이제 버리자는 거예요 원래 예배당 가득 차게 여러 번 예배드린 교회라는 것 자랑으로 여기던 그런 생각 이제 버리자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자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예배 가운데 지옥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과목문이 열리는 예수 만남의 체험들을 자랑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 큐티 모임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 깨닫는 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전두하기에 너무 좋은 때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너무 중요한 때다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이 코로나 때에도 인간의 무능력을 겸허하게 인정 못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인간들이에요 불가능한 인간들이에요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크다 더 잘났다 그래서 기분 좋고 폼 잡고 그런 것 얼마나 부끄러운 것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교회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천국을 지금부터 살고 죽어서 영생 믿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라는 이 위험한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무능력한 인간인지 다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뼈아프게 깨달아야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인간이 무기력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인간이 막 잘난 체하고 자랄 때 성령은 근처에도 안 오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한 백성들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시니 기다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의 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 바라보고 기대하다가 망합니다 사람 기대하면 사람들이 좌지우지 않은 교회로 전락해서 영적으로 망하는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하는 때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말씀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아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이고 그러면 극률이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누가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문을 열고 내다보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서성거리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서 손가락 빨고 있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기 전에 구하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문 앞에 와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천하에 문이 많은데 내가 찾아야 할 문이 주어지는 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찾아왔으면 두드려야죠 이제는요 13절 말씀에 보금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하물며는 영어로 보면 how much more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주심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주셔야만 사탄마귀의 혼세를 이길 수 있고 은혜 충만한 가정, 교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필요로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은 성령받기 위해서요 왜?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먼지고 흙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왔을 때 생명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흙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 없으면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라고 골짜기에 올려서 보게 했던 그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다귀들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유대민족의 현실이었어요 많이 있는 뼈다귀데 아주 마른 마를나버린 비틀어진 뼈다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세우시고 물으시잖아요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지 못할 것 뻔히 하니까 에스겔 선지가 민망하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기가 볼 때 불가능한 현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라고요 마른 뼈다귀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다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척척척척 맞춰지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질비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방팔방에 생기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뼈다귀만 바라보느라고 이 현실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다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이른 영혼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삶에 버려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내 인생의 개뼉다귀 같은 나의 현실 가망이 전혀 없는 나의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대연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꾸 오른쪽에서만 찾아서 못 찾을 뿐이지 왼쪽에서 찾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일하시는 걸 찾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문도 안 열리고 찾아지지도 않고 얻어지지 않게 되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그냥 계속 개뼉다귀 같은 인생 살고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꼴을 보기 싫어하는 마귀 새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무능력해서 못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짓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아무 능력 발휘를 못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마귀들의 세력일 뿐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불과 같은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마태분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어려운 인지를 생각해 보다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왜 얘기하셨을까? 성령은 능력의 세례라고 한다면 물론 주석가들은 이 불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하지만 저는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을까? 저는 요즘 생각해 보기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불구동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세례를 포함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세례가 성령의 세례만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세례도 동행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그때 시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강함은 강한 믿음을 원할수록 불 세례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통과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불시험을 통하고 불 세례를 받고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기가 막히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이겨낸 다음에 우리가 정금같이 고교한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큰 어려움 당하고 아픔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 그 속에 감추어진 정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걸 못 보잖아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정금이 퓨어 골드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어려움 당할 때 벌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픔과 슬픔의 터널을 지나갈 때 저주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버렸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 부끄러운 현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트라마 이런 것에 덮여 있어 갖고 내 삶에 감추어져 있는 정금같은 귀한 보배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거기는 없겠지 내 인생 실패 속에 그런 게 있겠나 내 이런 아픔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사실은 귀한 믿음의 정금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 나온 정금같은 고귀한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쓰러기통 속에 던져버리고 인생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자꾸 오른쪽에서 파차질이니까 왼쪽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고 가망 없다고 하고 뼈다귀도 아주 마른 뼈다귀가 되어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고 믿음 좋은데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정제받았다고 하고 그런 말과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험 속을 지나고 불구덩이 잿더미를 뒤지다 보면 정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같은 그런 불시험 속에 그 잿더미 한번 뒤져보세요 어?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 정금 같은 것들이 이 속에 있네 우리 인생 불시험 속에 감춰있는 정금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믿음 우리가 성정받지 못하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정받지 못하면 사람들 말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찾지 않을까요? 왜 두드리지 못할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우린 말씀 믿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세상 어려울 때 사탄마귀들이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서 쉽게 잘 당해요 우리가 이럴수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와 주장하시고 다스리도록 내가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관구하고 주님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이 내 심령으로 들어오시도록 내 가장 귀한 내 삶의 모든 곳에 열쇠를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상급 보좌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지 그 열쇠 하나면 돼요 그것이 메스터키니까요 이런저런 줄줄이 무거운 열쇠구름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메스터,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메스터라고 하잖아요 영어 단어 플레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메스터라고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메스터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열린다 그것만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 한 분입니다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예수님 말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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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